두 장 제거 두 장 지운 보스 슬라임 슬라임 더스타요 아니 턱벌레한테 난 피깎이지 말라고 짜잔 반갈죽 이게 게임? 자! 제비 강화됐으면 본전 뽑고도 남는다 개이득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유령의 형상 근데 앞에 엘리터 어떻게 잡지? 좋은 카드는 먹었듯 흠 흠 흠 악마의 유혹 악마고 나발이고 지금 앞에 엘리트 피할 방법이 없는데 아! 잠깐만 여기 있는 줄 흠 수고 전투 포기 전투 포기 안녕하세요 비행기 라가블린 뭘로 잡냐 뭘로 잡냐고 흠 흠 형상에 빠지네 흠 인공을 아 어쨌든 이거 죽는거야 딸기 딤 1기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을 환하게 해서 안 될 그들을 환하게 해서 안 됩니다 저번 탈에 죽은 것도 희생충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꼴밖에 아니야 이번에 유튜브 쇼트에 기생충 올라갔는데 변화 변화함 가자 살려줘 음 아 이거 팬 속에다가 포션 빨면은 아무튼 아무튼 내가 이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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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니, 당장은 살겠는데 팔댐을 보노냐 빛촉 금촉 대단원 가자 어차피 어차피 2막은 1막 깼으니깐 죽어도 되잖아 룸피 나오겠지 아 대단원 4댐이나 올라간 당연히 집어야지 와 대단원 4댐이나 올라간다 완전 대단원 전용 유부란이야 대단원 없으면 저거 어떻게 쓸 뻔했냐 랩톱 공중 제비 읽어볼까 교본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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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공 공중 공중 반드시 내가를 치를 것이다 딜이 모자라네 곰을 좀 살살 쳤어야 했네 흠! 와 흠 때릴까? 안돼 참아 피 채우려고 포션 살라 그랬는데 포션이 다 가격이 장난이 아니냐 비 싸 깎아줘 까주라 까주라 형상 써도 5데미나 맞아 미친 불쾌 불쾌 월의 시계 탈출구 포션 포션도 포션도 그지같은 것만 나온다잉 음... 중독 모션 중독 포션을 먹으면 피가 차는 사일런트? 비가 차는 사일로 마치 탈출구 유아 비가 차는 사일로 탈출구 탈출구 아아아아 표창이다 주워라 표창은 진짜 잘되긴 했다 개쎈 똥철의 똥풍 똥철의 똥풍 적었을봐야 타격쓰겠다 옆집 지옥불 좀 본받으렴 오피 하아 역시 대단원 니가 자랑스럽단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낼 거란다 표창 있어서 잡을 것 같긴하나 이거는 형상 써야되죠 왜 도저히 나오는데 안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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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상 굿 아이씨 거세하네 보수야 아깝다 악몽 서분 불쾌 악몽 유령 영상 커피 포토코히 대단원 이해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대단원 덕분이죠 아 상점색 흐릿함 흐릿함 아깝아 줄 것이지 강화가 너무 잘 돼있어서 강화가 너무 잘 돼있어서 으잉? 상점 졸라맞네 씨 아 상점 하나 둘 셋 넷 어? 길 하나야 어? 상점이 네개인 길이 있다? 삐숑빠숑 하하 하하 알약 알약 형상 이제 맹독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발돌림 쓸까 귀신 포션 그래도 상점이 상점이 예비 왠전 말이없네 어우 재생 뭐야 역겨워 피 를 흘리고 있는 거야 역겨워 포션 너무 늦게 썼다 형상만 빨리 나서도 체력 많이 아꼈어요 들어오세요 다 끊으셨다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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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무가 댁 맨 끝에 걸쳐져서 손을 좀 많이 받네 근데 죽였네 역시 표창이야 이건 표창이야 맞으면 죽어 예상의 차 뭐야 이게 뒤져 꼬꾸미 총매 이런거 주지 마세요 엘리트 하다 더 잡으러 가자 정밀 전방에 힘찬 정밀 5초간 발사 아이구야 야구공 폭발 구찌띠 구찌띠 정밀 다 주고 또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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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닌두 힘 1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이거 예비 널 덱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슬레이터 렐릭스 언제 어땠던거지 뒷버튼군이 되겠군요. 사실... 원래도였어요. 앗. 이제야. 자. 다윗 웃겨 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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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끔찍해. 어우, 미친. 개 아프네. 나머지는 잘 잡겠지. 유령의 형상. 첫 턴에 좀 나오지 말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첫 턴에 안 떴으면 죽었네. 고마워요. 유령의 형상. 딜 개쓰. 유령의 형상. 얼마나 빨리 나오냐. 이게 중요하네. 강화할 게 없다. 없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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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포세레. 하하. 하하. 독포살렘 3 어렵네 어렵다 어려워 흠 보였 심장전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이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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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앗 안죽었다 두렵게 든든하네 킹쓸 갓머니 튕겨내기 웬만하면 이겼다 꽁기란 말함지더라 아 잘못버렸네 아니 아니 수고 슬램턴 나는 육턴 동안 심장을 펼 수 있다 나는 심장을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심장을 화나게 만들었다 심장 어 어 검은 며틀이야 앗 다음편에 맞디려야겠는데 끝 끝 허워더프 텅스탄 있음 아니 톨이 있음 끝 끝 크트 야 이번에는 이번 이번 아니 이번에는 역배 터졌네 2막도 역배 아니었어? 예 상점에서 복세포션 뜬길 상점에서 복세포션 뜬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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